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뭐야. 네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오. 반가운 분 오셨어요. 아시는 분 오셨습니다.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시는 누구십니까. 여기다. 여기다. 회덕에서 최종도 회덕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손놈 안섭태 입니다 네 배가 회덕 아 근데 대전 옆에 더 가기 전에 네 거기에 회덕의 제 1인자 안섭태 어 안섭태 님 회덕에서 어 1인자 1인자 뭐의 1인자 주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주목도 1인자고 생각도 1인자고 진실도 1인자고 아 모든 부분에 만능이신 분이 나오셨어요 자 음악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음악을 좋아하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자 이분이 음악을 워낙 좋으셔서 이종환씨 셀브로도 갔다 왔고 방원홍씨도 갔다 왔고 뭐 음악하시는 분들 다 갔다 왔어 이종환이 셀브로에 인테리어를 내가 해 준 사람이 아 직접 더 해주시기도 하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음질을 상당히 따지시는 분이신데 저희 그 디제이호포를 갑자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하십시오 네 디제이호포에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네 음량이 네 그 청주에서는 이런 음량을 따라할 데가 없습니다 아 극찬이십니다 좋아하고 네 저는 부르는 음악이 아니고 네 듣는 음악이라 네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네 듣는 음악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음량이 안맞으면은 안좋아하는데 네 네 음량이 그나마 네 100% 중에 한 60% 네 그나마 아 60%는 맞아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음량을 80% 까지 끌어올리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노래 오늘 뭡니까 네 미워도 다시한번 미워도 다시한번을 해본 적 있어요 미워도 사랑한 적 있어요 오 미워도 사랑한 적 있으시네 아픔이 많고 네 아픔이 많으시네요 네 사랑의 아픔은 사랑의 아픔은 사랑의 아픔은 어디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랑의 아픔은 끝이 없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미워도 다시한번 네 두 번째 문화의 아픔은 사랑 Rhode Island 첫 거였어요 두 번째 문화의 아픔은 horas 다 바쳐서 내 것도 믿을 것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알았을 다른 길에 기워도 다시 한 번 아 안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슬픔이여 울면서 돌아설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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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술 한 병씩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술 많이 드셔가지고 돈이 없이요? 배째라 그러면 안되는데 여기는 갑자기 막 배째라 그러시네 큰일났나 이거 돌려요 돌려요? 야 역시 기분파시다 자 한 병씩 우리 공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병 다섯 병 다섯 병 그럼 멋있게 잘 불러줬지만 네 그렇죠 83점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에 계신 사장님께서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병씩 돌리도록 네